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간 무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하반기 운세는 어떤 건가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일간 무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무토. 이걸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신축년의 하반기. 한번 6월부터. 신축년엔 신축년. 6월부터 2022년도 1월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무토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첫 번째 뭐냐. 사주에서 신강인가 신약사주를 봐라. 신강사주인지 신약인지.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무토를 갖고 태어났는데 신강사주다. 그러면 일단 신강사주다 하면 올해 하반기 운세가 6월부터 7월이 어떻냐. 이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태어난 달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좌축. 자 만약 태어난 달이 여기에 태어난 달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진월을 갖고 태어나거나 진. 그 다음에 인묘진은 사오미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술월에 태어나거나 축월에 태어난 경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사주가 좀 신강해집니다. 이런 경우 신강사주에 해당이 되겠죠. 태어난 달이 진달. 사달. 오달. 미달. 술달. 축달. 그런데 두 개만 좀 참고해봐라. 진하고 축은 주변 상황에 의해서 많이 좀 조정을 받아요. 만약에 축월이 태어났다면 이 축은 오해행상 수의 기운이 강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변 상황을 잘 보고 해주라. 이게 절반, 반반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절반은 축의 기운이지만 또 절반은 수의 기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봐야 되고 진월에 태어났다면 만약에 진월에 태어났다면 여기에 만약에 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가 해당이 될 때 이럴 때는 조금 주변 상황을 보고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봐줘야 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냥 소심껏 신강으로 정확하게 봐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강사주인지 신약사주인지 보니까 신강사주에 해당이 된다면 오늘 하반기에 한 번 좀 그래도 운세 흐름이 있다 이렇게 참고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강사주에 무토를 갖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좀 좋냐. 이 무토가 신강 신축년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참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동산에. 그런데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부동산을 상반기에 하반기는 매입을 했다면 하반기는 매도로 돌아간다. 7대3 정도로 가야 됩니다. 7대3. 70은 매도요. 매도요. 여기는 매입이겠죠. 그러니까 매도가 훨씬 더 강세다. 그래서 내가 매도하고 현금 주머니에 돈을 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토, 일강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신강사주인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죠. 강하니까 내가 결국 취한다. 현금을 취한다. 그래서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도 부동산에 의해서 우리 부동산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사업, 장사, 가게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일강 무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만약에 신강사주다면 무난하게 하반기는 넘어갈 것이다. 하반기는 괜찮다. 결산대로 보면 4, 4분기 마지막 결산대로 그래도 돈을 좀 벌었구나.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약한 경우에 태어났다면 신약한 경우에 태어났다면 무토가 조금 고제를 할 것이다. 오히려 하반기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많을 것이다. 조금 우울한 경이 그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이 계절에 태어났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신유나 혜자축에 태어난 신유월에 태어나거나 이게 신유 이런 달에 태어났다면 신달에나 유월에 태어났다면 올해는 뭐냐? 돈에 대한 부분이나 직장 내에서 직장 내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다. 뇌가 아프다. 뇌가 아프다.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특히 이런 달에는 더욱더 월이가 아프다. 신과 유월에 태어났다면 해와 자월에 태어났다면 어쨌든 특히 신과 유월이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왕중왕 스트레스가 심하다. 어떤 부분에서 직장 내에서 그렇다는 거죠. 금전적인 부분도 좀 약세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나머지 이런 달에 태어난 것은 그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은 가계 사업을 통해서 재물을 준다. 재물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을 봐야겠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올해 만약에 지금 6월 달이면 이제 가보달입니다. 갑오다. 을미다. 병신, 정유, 무술, 기예, 경자, 신축 이렇게 되겠지. 여기 지금 6월이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 달.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일단 이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저는 창업을 한다 하면은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저는 하반기에 그래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 매도를 한다면 매도를 한다면 이 달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겠죠. 매도를 한다면 이 달. 양력으로 7월달, 7월달 전후 10월달 이 달에 매도에 대한 글자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달에 매도를 하게 될 것이고 다른 달에는 문서를 잡고자 한, 취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매도 기운 자체가 강하다. 특히 매도 기운이 강한데 이 달에도 매입 기운도 있지만은 그러나 매도가 강한 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해 만약에 일기면은 어떤 시험을 본다. 자기가 어디 취직시험을 보고 아니면 어딘가를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저는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이 달을 저는 도전하는 것이 좋다. 해각축월에 있는 것. 11월과 12월, 1월 달에 이 달에 뭔가 회사를 지원하거나 이런 달에 내가 취직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앞달보다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달에는 조금 약세이요. 이 달에는 좀 강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저는 오히려 4, 4분기, 11월달, 12월달, 1월달, 10월달 넘어서 12월달 이 사이 3개월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 취업원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있는 것은 좀 힘들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직장을 무토가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은 8월달, 9월달에 조금 마음적으로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좀 힘든 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 달 지나면 좀 서서히 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반기는 부동산 문제, 취업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신강인지 신약한지를 말하여 신약사주다면 하반기에서도 하반기에 어떤 착업을 하고자 한다는 저는 조금 늦추는 것이 좋고 그래도 신약사주가 하반기 이 달, 술달에 술달이 양력 10월입니다. 10월달에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준비한다면 그것은 괜찮으나 그 나머지 달에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토는 오히려 내년에는 활발한 어떤 움직임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는 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무토를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